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성태가 불 것 같아요. 제2의 유동규처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여러분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차장을 모른다는 말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김성태가 사자대질신문에서 20년 동안 알아왔던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전혀 뭡니까? 대북사업을 위한 대납권을 인정 안 한 걸 보고 완전히 뭡니까? 속으로 그냥 뒤집어설 겁니다. 저 인간들이 조폭보다 훨씬 질이 낫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김성태가 본격적으로 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사채업을 해가지고 시세조정이나 이런 지저분한 일에 많이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일은 옳은 일은 아니죠. 오늘 보니까 이 코스피 상장기업인 쌍방울을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인수한 세력이 경영진으로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주가 조작행위에 들어갔다.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그룹을 인수한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당시의 공소장을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뭐죠? 시세조작을 했네요. 그래도 이거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 한심한 나라입니다. 수백억의 시세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더라도 잠시 간빵에 들어가 보면 되는 겁니다. 좋은 변호사, 정간변호사 써가지고 하면 금세 나옵니다. 그러니 나라라는 것이 형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수백억의 시세조작. 제가 볼 때 이 정도 여러분들 오늘 무슨 코인 여름 잘못해가지고 젊은 친구가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사기임유로 이렇게 피소가 됐던데 그 친구가 미국 법정에서 수십 년 맞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겁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세조정이나 이런 자본시장의 시가조작에는 음하게 다루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나. 지금 이재명 정도가 되면 미국이란 나라는 뭡니까? 벌써 감빵에 집어넣고 뭡니까? 아마 수십 년 횡량을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기를 치더라도 뭡니까? 경미한 잠시 이름 잊고 돈 좀 많이 주가 이름 괜찮은 변호사 쓰면 금세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의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유일하게 진역 5년 실행의 추징금 4억 9천6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부분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이 벌어들인 것이 347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수백억 400억을 벌었는지 500억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징금이 뭡니까? 5억도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선거를 이룸 때리 조작을 하더라도 수사 한 번 안 받는 겁니다.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아닌 겁니다. 300억 여러분 이상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리더라도 대법원까지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냥 추징금이 한 5억인 겁니다. 그게 혼전신이 뭡니까? 조작이 일상화 된 나라가 된 겁니다. 쌍방울 지분과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전후 이루어진 1차 시세 조정 혐의로 259억, 2차 시쟁 조정 혐의로 27억, 3차 59억 이런데도 뭐죠? 추징금은 뭡니까? 5억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쪽에 빠꾸미 모양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사체를 했으니까 이런 세계를 잘 알겠죠. 또 조폭도 꼈을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또 이번에는 전환사체 허의공시로 아마 이번에 9년 만에 또 법정에 서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저분해가 돈을 모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김성태. 김성태 지금 눈에는 딴 거 없습니다. 이재미가 골로 가든지 이왕이야 고독하든지 그건 전혀 문제 같고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다. 회사를 살릴 수가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 지금 그게 여러분 김성태일 겁니다. 왜? 바닥부터 올라가죠. 그 쌍방울까지 인수했으니까 얼마나 험난한 길을 올라갔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잃는 것은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즉각 여러분들 검찰에 협조를 하겠죠.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을 전해줬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휴대전화 6대의 비밀번호를 풀어 다 공개했겠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2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금고직이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을 잃는 내재일 겁니다. 김모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의 3년치 장부와 수첩 일지 등을 확보해 지하감조성과 사용처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협조가 나오면 상세한 것까지 다 나오겠죠. 이게 큰일인 겁니다. 이거를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일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월 19일 날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상상 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대장등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될 거란 겁니다. 김성태가 부는 겁니다. 김성태가. 제2의 유동규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